전남 섬 주민들이 천원만 내면 여객선을 탈 수 있는 천원 여객선 제도가 전면 확대됩니다. 전라남도는 1시간 이내 생활 구간에 대해서 지난 1일부터 시범 시행한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겨 오는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적용되는 항로는 1,300여 개 모든 여객선 운항 구간으로 가거도와 거문도 등도 포함됩니다. 전라남도는 서미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지난 8월부터 천원 여객선 제도를 시범 도입했고 내년부터 전면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.